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에디션의 생활영어의 생활영어 저는 메금버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버스카드가 없었고 거의 다 늦었고 여기가 못한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와우 자주 발생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twice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처음에 돈을 잃었을 때 50,000원 5만원 그래서 정말 괴롭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버스카드가 그 버스카드가 그 버스카드가 그 버스카드가 그 버스카드가 맞죠 충전식 버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금액을 충전해놓고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정말 잃어버릴 뻔했을 때 정말 손해가 많잖아요 5만원? 지금 이야기 꺼내주신 게 버스카드였어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출퇴근 이야기를 하면서 출퇴근과 관련해서 또는 등하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핵심 표현도 I misplaced my bus card I misplaced my bus card I misplaced my bus card 방금 전에 발음이 misplaced처럼 될 뻔했어요 misplaced 발음은 잠시 후에 연습하기로 하고요 I misplaced my bus card 하면 버스카드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you don't know but basically you lost it 네 그렇죠 지금 for the time being right now as of now 지금 상황으로 봤어요 it's missing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없죠 basically the fact of the matter is you cannot use it 그래서 버스카드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형태의 교통카드가 되었건 간에 아니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1회권을 구매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문장에 들어간 단어 공부하고 올까요? ok sounds good it's time for vocabulary break down 오늘의 핵심 문장 속에서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misplace 입니다 misplace 어떤 것을 제자리에 두지 않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베개는 침대 머리맡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발치에 뒀다고 해서 그것을 misplace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리에 두지 않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자리에 두지 않아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지금 필요한데 못 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misplace에요 즉,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죠 가장 흔하게 misplace 하는 것이 아마 거실에서 TV remote control 아닐까 싶어요 TV 리모컨을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고 있을 때 I misplaced my TV remote contro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지갑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를 때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못 찾을 때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place 또는 misplace 와 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 소개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displace 라는 말이 있어요 displace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원래 있던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displace 사실 이제 뺐다가 다시 끼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대체해 버릴 때 displace 라고 하고요 place에서 앞에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disk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replace 가 있는데요 replace는 교체하다 라는 말입니다 displace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replace는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휴대폰 배터리, 카메라 렌즈, 카메라 배터리, 카메라에 들어가는 휴대용 SD카드 또는 전구 이런 것들을 다 replace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표현 내쫓다 또는 퇴거시키다 라는 뜻의 oust 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실 기회는 없겠지만 oust 그래도 가끔씩 기사 등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단어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입장의 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말인지 쓰신 단어는 두 번째 말인지 이를 통해 반응을 해봐요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응을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럼 반응을 해볼까요? 프랑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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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뭔가요? Okay. So, the part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misplaced. Misplaced? My. Misplaced? My. Okay. 일단, misplaced 자체가 place-스 발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뒤에 D가 붙었다고 해도 D 발음이 아니에요. Right. It's like a T. T 발음이죠. Right. Not misplaced. It's so hard to do that. Yeah. So, we change it to a T. Right. So, misplaced T로 끝나는데 그 뒤에 my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바뀌는 거죠. Right. Misplaced my. So, it kind of becomes like a little bit shorter. Not such a strong T. T가 약해집니다. Right. 그럼 어떻게 발음되죠? Misplaced my. Misplaced my. T가 들리시나요? 네. 들린다면 정말 귀가 좋으신 거고요. Yeah. 네. 그래서 T가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misplaced my. Misplaced my. It becomes soft. It almost actually becomes like a D, what you'd expect it to be in the first place.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Because like a soft T sound kind of sounds similar to a D. 네. 약간 약한 D처럼 들리기도 하고 약한 T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안 들린다는 거죠. Right.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kay. So, the whole sentence is I misplaced my bus car. I misplaced my bus car. 네. 그러면 메간 선생님과 함께 일대일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It's your one-on-one session with Megan. Okay. So,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together.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세요. Okay. So, the part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misplaced my. Okay. So, the D in misplaced sounds like a T sound in this case. Okay. And when you connect it together with my, it becomes very soft. So, it's a very soft T sound. So, let's say it together two times. Misplaced my. Misplaced my. Alright. So, let's move on and read the whole sentence together two times. Okay. I misplaced my bus card. I misplaced my bus card. I misplaced my bus card. Perfect. Perfect. Perfect indeed. So, let's move on to the one-on-one clip. Sounds good.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On the go.